자, 구멍대를 챙기고 형, 전화기는? 아, 형 손에 들어오게 자, 옛날 보리밥이라고 제우스 모텔, 제우스 나이트? 나이트도 있습니까? 헐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밥, 밥돼죠? 네, 물 좀 있어요 두명이요 불? 예 보자 뭐, 집에 온거 같애 편안하게 자 보리밥이 있고 자 보리밥이 있고 자 메뉴판 옛날 보리밥 보리밥 왔으니까 보리밥 먹어야 되겠지 보리밥 청국장 석쇠불고기 닭갈비 하전 막걸리 아 이거 뭐가 맛있지 뭐 먹어야 되겠지 아니 뭐 먹을까요? 석쇠 있어요 석쇠 맛집이라고 부산에서 왔는데 촬영하고 있거든요 인터넷에 침개도 있고 잠시만 보리밥하고 청국장은 따로 시켜야 되는가? 아니요 청국장하고 밥은 같이 되는거에요 보리밥이 나옵니까? 네 나물하고 비비도시락 한번 나물하고 비비도시락 한번 나물하고 드릴거에요 청국장만 밥하고 반죽만 그러면은 자 형님들 옛날 보리밥 두개 두개하고 어차피 국물 나오잖아 적장만 나와요 네 옛날 보리밥 두개 그 다음에 석쇠불고 네 오 아 좀 닦아야 되는데 어 오 아 여름다 오 오 아 오 아, 이런 시골쪽 사고지. 아, 진짜 사고하지 보이네, 형님. 여포 내 스타일. 여포씨 이 바지 내 스타일. 아, 이거 선풍기 바지라고 하나 입었습니다. 여포가 옷을 잘 입지, 뭐 옷을 잘 입습니까, 이게. 그냥 편안해요. 일하러 가려고, 일하러 가려고 사는. 예, 마늘밭 안 돼가지고 아침에 성묘에 있습니다, 성묘. 우리 형님께서 진짜 뭐, 사실상 양파밭하고 마늘밭에 가서 일을 하려고 왔는데, 일부러 일을 또 만들어 주셨어요. 성묘하라고.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머니 바지 입으시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전주가에다 드린 거든, 이제 남부가 많아. 왜요, 적금이 있냐고 해서 돌아오고, 그쵸? 다산은 고령에서 분당 같은 곳이라니까. 다산. 다산이요? 다산은? 아, 아. 거기 아닙니까? 벌초하고 목욕하고 마치고 오니까 기분 좋겠다. 좀 덥다. 어, 방금 제가 찬물에 들어가서, 막 담그고 돌아가서 개운하고 좋던데. 이제 한번. 땀 흘리네요. 저는 땀 줘요. 이하, 이하, 이하님께서 3개. 충격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 우리 배가 앉아 어서 오자. 자, 어서 오세요. 보다 앉아 잘했나? 사장님. 소장님. 음, 행주 좀 달라요. 이거 닦아야겠네요. 아, 방송 뭐 알아서 합니다. 여퍼 어머니랑 보고방이네. 아, 저 말씀이십니까? 이혜님. 괜찮아. 아니다, 그쵸. 뭐지, 별다른 없이 잘 돌아가고 있지? 어? 가게 잘 돌아가고 있지? 아우 시원하네 계속 난다 여보님 대구 갔다가 어제 서울 와서 오늘 택배 보내드릴께요 아유 우리 아유 하늘 천 따지 어 가마솥에 누렁이 누렁이사람 보는 우리 형님께서 예 형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거 몇 개 없는거 보니까 맛있은것 같아요 메뉴가 딱 4개 있네요 보리밥, 청국장, 석쎄불고기, 닭갈비, 돼지고기, 부추, 우수, 파전 요즘 민성이 왜 안나옵니까 나왔는데 왜 왜 이렇게 되나요? 꼬박꼬박 나오니까 불치는 소리인데요 저도 걸어오는 소리인줄 알았는데 방제 바꿔야하는거 아니에요? 그냥 가지고 대리 부르고 소주 안달아주시다 대리도 없을거 같아요 움직여야 될 곳이 많아요 소주 먹기 어려워 소주 먹기 어려워 소주 먹기 어려워 소주 먹기 어려워 일 끝났습니다 머리밥 맛있죠? 소화가 빨리 되잖아요 황부가 많이 나오는데 소화 빨리 되니까 고추낙기 어려움 고추낙기 어려워 고추낙기 어려움 아유 뭐 아유 그러면 형님 진대는 것 같아가지고 같이 우리가 찾아오고 목사도 저희도 갔다오고 형님 일단 추천드려 주십시오 부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주민 누나 반갑습니다 여기 고령이요 주민님 bj씨 무슨 주민 누나 bj야 무슨 말하나 가수 생활하고 인마 bj는 잘하실거에요 모텔 대표인데 새끼야 bj 가수 딱 하시면 잘하실거 같아요 목소리도 좋고 그럼 나갔다 가오가 있으세요 다 드셨습니까 요 뽀뽀 어디에요 용역 없지 미친놈입니다 거절안나 닉네임을 무슨 뭐 여자 좀 여자다운걸로 해갖고 요 뽀뽀 어디에요 물어보는가 용역 업체로 뜯고 왔고 요 뽀뽀 어디에요 이러면 서바로 막 친놈이네 너가 다 반찬같은 새끼 어 아니 뭐 그럴듯 좀 믿어줄만한 닉네임으로 왔고 요 뽀뽀 어디에요 이러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 갱생이 같은 놈아 요 뽀뽀 요 뽀뽀 요 뽀뽀 요 뽀뽀 요 뽀뽀 요 뽀뽀 솔직히 bj는 갈 길 없는 사람들이 하는거지 사회적 지휘 되는 사람들은 안하지. 갈 길 없는 사람은 방송 바로 뭐냐. 네가 갈 길 없으니까 방송 쳐보고 있겠지. 말하는가 봐라. 얄밉지. 만 일로 오나? 만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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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리 방. 아 슬슬 아파했다. 아 방금 슬슬 아파했어. 너무 신고만 마셔야돼. 또 우리가 신고 바라는 개념이. 우리가 판단을 뽑을. 지역방송하겠다. 옆에서. 이번에 우리 가게 웨이터 도망갔는데. 이 형님. 와보 임종하란 말씀이십니까. 형님. 아니 형님 왜 그러십니까. 여기 거짓 방향이 왜 그러십니까. 형님. 아니 쟤 무슨 웨이터를 또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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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수건 물수건. 여보 형 밥 많이 보고. 그래. 잘해라. 어? 고령식당 어디에요. 여기가 옛날 보리밥. 마침이 나네. 아니 마침이 나네. 찍었다가 어떻게 됐냐. 응. 제가. 무슨. 물이 나왔어서. 덜었구만. 네. 어? 됐어요. 네. 응. 응. 으으음. 으으음. 으으으으음. 야씨 아셔야셔야셔야. 장사 몇일 하셨습니까. 이거요. 전 아니구요. 언니. 네. 오래 했어요. 아. 진짜 오래 두고. 형님 시사하고 옆머리 목만 좀 있었어 식사하고 목이 없어서 슬퍼다 아니 제가 왜 목이 없어서 슬퍼요 저는 거창이 모양입니다 몇 살이세요? 니가 옆에 앉았으니까 슬퍼가 목이 없다잖아 아 38살이세요 으아 그러면 그걸로 넘어가실겁니까? 아니요 아니다 밥먹고 나면 뭐 얼씨가 11시만 되겠는데 여보님 나이가 저 33시입니다 거창 대성중학교 다녀서요 우리가 만나게 드세요 맛있게 먹을게요 fuck ny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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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 Guel 14 й 아.. 한참아 좀 어디잤다. 부숭아가 꽤 잤는것같아. 아..병하네.. 자..옛날 보리밥하고 연탄불 석쇠구인..싶었다. 닭갈비터 잘할것같은데.. 저것도 병호투네. 담배를 쓸바람이 나. 줄담배를 끌어 줄담배를. 아..봄이 너무 좋지 않아? 아..봄이 엄청나? 형 주무시네 형 주무시네 형 주무시네 형 늦게 나오게 아침에 일찍 왔어 아 땀봐라 땅콩 한 번 열릴 뿐인가 막 쭈쭈쭈쭈 아 조금 맺을수도 있지 뭐 왜왜왜왜 뭐 좀 피채 먹으면 되지 뭐 티셔츠는 크게 해보세요 크기 안나온다 썩아라 아우 더워 아 잠을 푹 자고 움직였으면 재밌었습니다 영능하네 아 엄삼료인지 뭐지 치우냐 아따 이 새끼 주소 안보냈는데 비호 비호 오조비 인정 어 인정 하는데 비호가 과소하고 있다 과소하고 있다 직본으로 주소를 받아야되네 삼룡아 주소 주소를 보내야지 어 어 어 어 어 어이 아직 안해봤다 굳이 바꾸자 영구가 3명이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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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어 아 으 으 으 몇번씩 더 욕먹는다 몇번씩 배만주랑 해서 꿈 날아가고 싶습니다 맨날 방귀 맞고요 귀 옆에서 코 골고 아 밥 나왔다 소가랑 된장주라 반찬 잘 나오네 비빔밥인데 다 넣고 세상에 비빔밥 나무소이 별도로 나와요 반찬이 Nord Stream 4 14가지 고 affid Drive 고 orders 좋다 아 이래서 제우수 제우수 이래서 제우수 식당이라고 하는 거구나 사람들이 제우수 제우수 여기 추천해주셔도 제우수 제우수 이래서 사람들이 제우수 제우수 하는구나 맛있겠다 음 간절하시네 아 만짠도 뭐 솜씨가 좋으시네 아 고추튀김 맛있다 천추건리네 천추건리네 비가 곱 쏟아집어갔네 아 진짜 내김네 하늘이 안보이네 형님이 그러면 저 삼영희집에 내려다주시고 형님 마늘밭 대신에 저거 갔다 왔어요 벌초하러 가가지고 하고 왔습니다 아침에 이제 어 비가 오늘 좀 곱 쏟아진 것 같습니다 형님 부었네 물 더 드립니까 막걸리 한잔 보여야 되는 부분인데 아유 니 한잔 물아 아닙니다 이거 너도 일정 피곤할 것 같습니다 먹을지 여자기 어서와 반갑습니다 여자기 어서였나 맨날 형 팝콘의 매니저다 아유 아우 좋네 좋아 아우 밥이 조금 흔던네 어른들이 연세가 좀 있다 보니까 음식 나오는 속도 좀 모르는데 그래도 반찬 이런거는 또 색깔이 있다 어? 틀림없다 전 건강식으로 요즘 뭐 반찬 어디서 뭐 14가지이냐 어? 아 여기 보니까 가지볶음고 시금치 고추튀김 어? 요 숙주나물 어 종계 어? 꼬막 김치 고추 어? 그 다음에 정구찌 어? 그 다음에 요 뭐야 오이 아유 우와 이게 뭡니까 에이 에이 깜짝이야 아 위에 올린거구나 아 갑자기요 나 싸갖고 잠시만요 와 와 이거 하고 요 이제 재료기 나오거든요 같이다가 비비드시면 돼요 와 이제 와서 사고네 고등어도 나왔고요 이거 미리 이거 좀 더 나물 좀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예 더 드릴게요 예 아니 자꾸 나물만 버려야되네 아니 저희는 다 먹으면 안 먹습니다 아 예예 그러면은 이거 다 넣어버리시죠 요 이거 다 넣어버리시죠 요 하나 더 주십쇼 예예 감사합니다 이야 와 내가 지금 나물도 큰게 다 넣어 고추장 고추장도 좀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추장 많이 넣지 말고 딥랑 나가서 이리 맛있게 네 예 알겠습니다 요것도 넣고 오 고철이 이모 이거 촬영하고 올거다 맞지? 맞지? 촬영을 해야 하는데 인터넷에 촬영해요 휴대폰으로 이렇게 응 김밥은 양분이지 참기름도 미리 구워놓으셔네 아 아우 사고에요 자 된장 한개도 해결 가능합니다 묵도 여주시네 여기에 도토리묵 고추장 많이 열심히 하네 맞아 고추장 한번 짜다 대구 가서 저거 하나 더 묻어야 되는데 어떤거가 있습니까? 콩국 콩국 콩국이에요 콩국이 맛있습니까? 시장이 파는 콩국 할메로도 고추가 너무 맛있다 고추장 요거는 휴대폰 고추가 고추장 금방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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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맛있겠다 진짜 와우 으아이 힘들먹어 여당암먹어 석세 석세 연탄 석세구이 사고다 빵도 없다 틀림없다 아우 배고파 빨리 먹고싶다 감사합니다 여기 진짜 집같다 가정집을 꾸며놓은거 이모아 솜씨 좋네 쟤 짜게 먹는다구요? 뭘요? 잘 먹음 와우 맛있네 재밌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물이 볶아주시구나 그래서 나물이 나오는데 좀 걸리구나 따뜻하게 볶아주세요 고등어도 한 마리 나오고 카드 말고 현금 주고 싶은 집이네 고맙습니다 이런 집 들고 오면 사실상 음식갖고 장난치는 사람도 많거든 7천원짜리라고 시키는데 완전 막 진짜 맛 안하고 음식갖고 장난치는 사람도 많은데 이런데는 진짜 정직하게 돈벌어탄대 먹다가 고맙다 쨍 rằng 점점 석쎄 불고기는 따로 만원이예요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다 와 미쳤다 한 최대하러 오던가 와 여기는 진짜 주시로 오셔도 진짜 구이 안가겠다 고기보다 고기보다 생선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 맘에 드네요 오셔가 나오는거 나는 고기를 안가고 그리고 그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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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간만에 밥다운 밥 먹는다 맛있다 고춧가루 와 맛있어 와 진짜 잘 온 것 같습니다 진짜 이렇게 på 이거 또 더 잘 잘 잘 잘 아 음식 간들이 일단 너무 좋다 쉽게 많이 짜지도 않고 입에 딱 맞고 그리고 반찬이 너무 많다는 거 15인첩이네 15인첩 나오네 찌개까지 다 해가지고 저 원래 생선 좋아해요 다 먹었습니다 와 진짜 거기 어디에요 고령입니다 고령 고기 맛없어 이제는 고기가 이제 싫어집니다 점점 날이 먹어서 고기가 점점 싫어져 인생에 고기는 다 먹을 것 같아요 진짜 고마 먹고 싶어 통닭 고기 짜장면 처먹으면 두통이 오네 두통이 와 머리가 아프네 사라인 가방 왔습니다 와 양도 진짜 많네 나물이 좋을 나이죠 맞습니다 예 웅시에서 형님 예 맞습니다 웅시에서 형님 맞습니다 형님 확실히 나이를 먹으니까 입맛이 형님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예 형님 옛날에 아구찜 싫어했거든 아구찜 싫어했거든 아구찜 싫어했거든 아구찜 싫어했거든 아구찜 싫어했거든 아구찜 싫어했거든 아구찜 한정만 먹은다 매니아찜 맛있네 나이 얼마나 먹었다고 많이 먹었지 삶의 반을 살았는데 33살이면 삶의 반을 살았는데 33살이면 삶의 반을 살았는데 아입니까 예 요즘 뭐 누가 백색까지 사나 와 육수 구중 난다 33살이면 아직 애다 우리 10이니까서 아직 애라구요 예 아 그러면 아기 방송 보는 너는 뭐냐 영감이냐 어 행가입 좀 해라 이 할아버지야 쓰마로 막 지팡이로 쪼두둑 해뿌라 막 곰방대로 막 겟댕이 오리뿌라 막 하하하 아 하 하 하 맛있다. 아우 견전 진짜 맛있다 아우 다른나 아우 다른나 다른나 저도 우리 고령의 옛날 보리밥 식당 예 옛날 보리밥 제우스 식당 제우스 모탈 옆에 있네 예 많이 좀 이용해주세요 아우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우 딱 깔끔하게 진짜 그치 나 최근에 먹은 밥 중에 돈 안 아깝다 어 진짜 돈 안 아깝다 그래서 니가 아니라 맑으냐고요 알고있어요 떡기식 아니지 얼마에요 이거 와 너무 잘먹었다 진짜 얼마입니까 형이 아침은 제가 살게 했잖아 형이 살게 형이 살게 인마 내가 산다는데 저거 산다네 옛날 보리밥 제우스 식당 아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